상암동 김반장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 상암동 김반장입니다. 상암동 김반장 김경률 회계사를 소개합니다.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정답 회계사였어요. 많은 분들이 정답 보내주셨는데요. 1495님, 5712님, 3살이신데 회계사 이렇게 보내주셨고 또 많은 분들이 함께해주고 계세요. 이 코너를 만든 이유가요. 사실 무슨 문제에 대한 숫자가 나오면 막 정신이 안 들어오면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따지려고 하다 보면 막 숫자 얘기를 하면 알았어, 알았어, 네가 맞아. 이렇게 돼요. 또 이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뉴스 속에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뉴스 가운데에 회계 문제에 대한 거를 전문가한테 들어보자 해서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각오 말씀해주세요. 충실히,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회계사가 충실히, 성실히 하겠다고 하면 조금 무서워요. 회사에서는 싫어하더라고요, 그런 말들을. 그런데 생생경제는 좋아해요. 여러분, 우리 회계사님이 성실히, 충실히 이 코너를 임해주셔야 많은 분들이 그런 숫자 나오는 뉴스를 볼 때 피하지 않고 그 뉴스의 맥락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 사실 조금 마음 무거운 주제예요. 우리 정의기억 연대를 둘러싼 논란이 지금 굉장히 이어지고 있고 여러 쟁점이 있는데 오늘 우리는 김반장님이 회계사니까 회계적인 문제만 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사실은 우리 김반장님께서도 시민단체 생활을 오래 하셨어요. 얼마나 하셨죠? 20년이 넘었죠. 참여연대회에서 20년 넘게. 어떻게 보셨어요, 이번 사태? 그러니까 상당히 저도, 저로서도 개인적으로 안타깝고 이게 이제 자칫 많은 분들이 또 언급하시는데 저희가, 제가 또 문제제기하는 것이 이게 시민운동의 대의, 나아가 여성인권 문제, 위안부 운동의 대의를 훼손하자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자꾸 이제 저희가 회계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운동의 대의를 망각한 행위다, 이런 비난들이 있는데 그런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안타깝기도 하고 또 그런 운동의 대의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회계 처리 문제는 좀 깨끗하게 투명하게 해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홍시맛이 나서 홍시라고 한 것처럼 회계상에 문제가 있어서 여러 전문가들이 지적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정의연의 활동에 대한 폄하나 아니면 우리 할머니들에 대한 뭔가 반대적인 의견이 아니다. 그것을 다시 한 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회계사로서 어떤 문제를 좀 지적하시겠어요? 우선은 이제 저 역시 정의연 문제가 이제 언론에서 거론되자마자 사실은 이제 정의연 국세청 공시를 쭉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 드는 생각이 뭐였었냐면 지금 이 공시 내용을 가지고 부정과 횡령이 있었다고는 절대 말을 못한다. 다만 또 반면에 이러한 공시를 가지고 투명하다고 주장하기엔 너무도 턱없이 부족하다.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회계사들이 즐겨 쓰는 표현 중에 이제 와꾸란 말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틀인데요. 뭐 별다른 것이 아니고 앞의 숫자가 뒤의 숫자가 정확히 일치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우리 정의연 공시 같은 경우에는 앞에 월별 지출 금액의 합계와 뒤에 항목별 지출액의 합계 이게 이제 일치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든가 뭐 그 금액 차이가 이제 심지어는 2억 3억 이렇게 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뭐 이거 가지고 투명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전혀 없었고요. 또 하나 이제 오늘 언론 보도에 조간신문에 나온 건데 이건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데 단체 법인 활동과 관련해서 개인 계좌를 통해서 이제 기부금을 받았단 말입니다. 네. 윤미향 대표가요? 그렇습니다. 윤미향 강산자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사실 이건 대단히 심각한 사안입니다. 일반 사기업에 비교해 본다라면 뭐 예를 들어서 YTN 제약회사라는 제약회사가 그 약을 팔고서 약국의 약을 팔고서 그 대금을 김경률이라는 영업사원의 계좌를 통해서 받은 뭐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야 되고 이후로도 상당히 깊은 강도의 조사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는 개인 계좌로 받은 것이다. 모금을.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 출발 새 아침에서도 이나영 신임 정의원 이사장을 인터뷰하기도 했는데 이분이 이제 이 이야기를 출발해서 한 얘기는 아니지만 한 원론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존 법인 통장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용도가 다른 돈이 섞이는 걸 막기 위해서다. 이제 여러 가지 모금을 하는 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다 다른데 한 통장에서 받으면 헷갈리니까 그래서 한 거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저도 이제 그 말씀이 나온 기사를 읽어봤는데요. 쭉 이제 기사를 또 따라 읽어가다 보면 이제 그게 사실이 아닌 것을 알 수도 있고요. 만약에 어떤 특정 법인 계좌 통장에 자금이 섞이는 게 안 되겠다 하시면 법인 계좌라고 하는 게 하나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두 개, 세 개도 만들 수 있으니까 다른 계좌를 사용했어야 되고요. 오히려 이런 부분을 말씀드려야 될 텐데 개인 계좌를 쓰는 경우가 지극히 제한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경우가 있냐면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법인 계좌가 압류가 걸려버렸다든가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그럴 때는 이제 불가피하게 입출금을 위해서 개인 계좌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그런 경우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기사에도 언급되고 있지만 그러한 해명과는 상반되게 법인이 이제 여러 가지 용도의 목적에 이제 금액을 받은 적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여러 가지 알리바이가 성립할 수 없는 부분이 뭐냐면 김복동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을 때 개인 계좌뿐만 아니라 이미 또 법인 계좌로도 그런 이제 조의금을 또 받고 했었거든요. 이러면 이제 기간에 그간에 어떤 해명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묵살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저도 사실 다큐멘터리를 제작한다든지 이런 제작지원금을 받으면 저희 회계팀에서 그 프로젝트에 맞는 통장을 개설해줘요. 또 그 시간이 사실 별로 오래 걸리지 않거든요. 그냥 하루 이틀 정도 하고 절대 PD가 어떤 프로젝트 비용을 따왔다고 해서 PD 개인의 통장으로 돈이 오지도 않고 사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는데 그런데 한편으로는 좀 이런 생각도 해요. 시민단체가 어느 시민단체가 처음부터 다 갖추고 시작합니까? 그냥 하나 둘 뜯이는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 자비도 많이 쓰고 이러고 하다 보니 이런 일이 좀 간행적으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시민단체라고 하는 것이 활동이 우선이고 이렇게 총회계 이건 부수적으로 그리고 이제 아래아래 일로 뒤로 젖혀지고 시간적으로도 뒤로 젖혀지고 아련인데 한편으로 약간 아쉬운 것은 이제 전신인 정대협을 포함하면 이 단체의 활동이 20년, 30년 이렇게 이어져 왔고 또 규모 또한 제법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혁과 단체의 규모에 비하면 아쉽다. 그리고 지금 오전에 보도된 이런 개인계좌 선금모금과 관련해서 여러 논란이 오고 있는 것을 저도 이제 오고 가고 하는 것을 쭉 파악해 봤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변명을 하고 변명이라기보다는 또 날선 또 반박들 대응을 하는 부분이 좀 아쉽다. 보면서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어떤 시민단체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투명성, 공정성이 필요 조건일 텐데 이런 부분들이 젖혀지고서 뭘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얼만큼 이제 시민운동이 또 대의를 가질 수 있을까 많이 안타깝습니다. 사실 김경률 우리 김반장님이 회계사이기도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년 넘게 시민단체에 본인이 몸 남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말씀하실 자격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참여연대 계실 때는 참여연대도 굉장히 큰 단체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런 말씀 드리면서 웃는 게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참여연대는 국세청 공시와 관련해서 주기적으로 고발, 고소해 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할아버지 한 분이. 감시해 주시는 분이 계셨군요. 지금 생각해보면 많이 감사한데 검찰에 주기적으로 고발하다 보니까 검찰에서 매번 설명을 요청하고 또 답변을 요청해서 저도 몇 차례 의견서도 제출하고 했는데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국세청 공시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쓰게 되고 또 저 역시도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이명박, 박근혜 이런 보수 정권 하에서는 많이 강조를 했죠. 우리 참여연대라면 언제 속된 말로 털릴지 모르니까 잘 장부 유지하고 하나하나 꼼꼼히 봐야 된다 해서 감히 말씀드리건대 상대적으로 깨끗하게 유지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아주 소액이지만 후원하는 단체들이 있어요. 그런 단체들의 회계 장부를 제가 본다든지 미뤄지는 않아요. 믿고 맡기는 거죠. 그런데 사실 후원금 받는 단체가 회계검사 받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안 받아요? 정의원도 받긴 받았죠. 이게 여러 가지 감사라는 용어가 혼용되고 초반에는 정의원에서도 우리 감사 주기적으로 받고 있다. 이런 말씀을 했다가 나중에는 외부 감찰을 내가 왜 받아야 되느냐. 그런 항변까지도 하고 있는데요. 그랬는데 잠시만요. 그랬는데 오늘 출발 새 아침에 새로운 이사장님이 오셔서 공신력 있는 외부 회계사를 통해 감찰 받겠다라고는 일단 밝혔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저도 그 부분 파악했는데. 앞선 그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 점차적으로 공익법인 이와 같은 비영리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는 추세고요. 다행히 올해 법 개정이 되어서 2020년도부터는 이와 같은 기부금 수입이 2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외부 감사를 받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올해부터는 기부금 수입이 20억 이상인 경우 외부 감사를 받아야 된다. 정의원이 여기에 해당됩니까? 이렇게 비슷한 규모더라고요.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그런데 기부금 수입이 20억이나 되는 시민단체가 많겠어요?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정성을 모여주는 단체들이기 때문에 20억 이상이라면 당연히 외부 감사를 받아야 되고요. 그렇다면 일단 제 개인이 후원하는 단체의 조금 회계 상황을 좀 보고 싶다. 그렇다면 어떤 항목들을 좀 봐야 돼요? 회계 보고서에 있어서. 회계 보고 같은 경우에 대개 일반적인 비영리단체 정관을 보면 홈페이지에 수입 지출 내역을 공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잘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이제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된 경우에는 국세청 공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세청 공시에 들어가셔서 이 항목 중에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 명세를 보시면 만약에 그 수입 및 지출 명세서가 국세청이 알려준 작성 방법대로 작성되었다면 상당히 일목요연하게 이 단체가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어디에 지출되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국세청이 알려준 대로 제대로 작성 안 해도 올라가긴 올라가요? 그게 이제 문제인데요. 보통 올라갔다고 하면 믿고 보잖아요. 이제 영리기업 같은 경우에 영리기업이 법인세 신고를 할 경우에는 아까 제가 이제 뭐 일본어이긴 한데 와꾸가 맞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네, 틀. 이 숫자의 틀이 안 맞으면 신고가 안 돼요. 에러. 그래서 안 받아들여져요. 튕겨내요. 국세청이. 그런데 이제 비영리기업인의 경우에는 그런 장치가 없어요. 좀 그런 부분은 많이 아쉽죠. 국세청에서도 이 영리기업인뿐만 아니라 비영리기업인의 경우에도 신고자가 신고를 할 경우에 여러 가지 어떤 형식적 요건을 못 갖출 경우에는 신고를 안 받아들이고 튕겨내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아서 이런 부분을 한번 좀 시정해 주셨으면 어떨까 이렇습니다. 지금 제가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런 부분은 아주 디테일한 부분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이번 기회로 그런 부분을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고 지정기부근 단체가 아닌 경우 굉장히 작은 단체인 경우 예를 들어 교회 같은데 그런 데는 예를 들어 성도가 좀 보여주세요. 회계 장목 보여주세요 하면 우리 회계 장부 진짜 중위 장부 있잖아요. 그거 볼 땐 좀 어떤 걸 봐야 돼요? 이게 이제 교회를 말씀하셨는데요. 교회는 이렇게 지정기부근 단체 이상의 단체입니다. 사실은 공익법인입니다. 그러면 우리 PD님 저한테 무슨 질문을 하냐면 야 너 아까 공익법인은 공시를 한다며. 그런데 교회에 종교단체는 없던데. 이게 큰 문제인데 사실 종교단체의 경우에는 모든 그와 같은 공시의무 여러 가지 어떤 세법상의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아쉽고 이게 이제 또 악용될 소지도 있기 때문에 PD님이 이제 말씀하신 질문으로 돌아가면은 교회라든가 종교단체 또 사찰 이런 곳에서는 어떤 법적으로 의무된 공시의무도 없을 뿐더러 뭐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없고 상당히 아쉽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교회 내부에서. 문제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보도도 많이 되고요.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우리 김경료 기사님이 만든 단체가 경제민주주의 아닙니까? 이런 것들 사실 시민들이 깨워서 살펴봐야 경제민주주의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정의연으로 시작했을까 정의연으로 끝내죠. 그렇다면 정의연이 이번 이 일을 정말 깨끗하게 털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야 된다면 뭐 하나 해야 됩니까? 꼭 하나 해야 되는 거. 이제 지금 상황에선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시 자체가 많이 부족하고 또 개인 계좌를 사용한 것들이 드러난 이상은 조금 가혹한 말씀일 수 있습니다마는 실태조사를 해야죠.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회귀감사다 이런 용어 대신에 실태감사. 좀 더 제가 가혹한 용어를 써보면 부정적발 감사를 해야죠. 오늘 사실 민주당 의원들이 유명 당선인 작은 실수 있다 해도 성과 부정 안 된다고 했는데 일단 전문가인 회계사는 작은 실수는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특히 개인의 통장으로 받은 거는 어떤 이유든지 간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안 되는 일이다 라고 회계사가 그런 전문가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오늘 상암동 김반장 김경룡 회계사 함께 했어요. 2주 뒤에 만나요.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5209님 회계사님 멋진 세 편성으로 경제가 더 가까워질 수 있어 기대됩니다. 메모하면서 공부할게요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네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코너 많이 만들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3시 10분에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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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